위권력 SM입니다. 오늘 비단 SM이 오늘 상대적인 강세를 듣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SM의 5월 25일 이후의 흐름. SM의 5월 25일 이후의 흐름. 그리고 이 SM의 5월 27일 또 그 이후 6월, 7월, 8월 그때의 모든 흐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안 갖고 나올 거예요. 9월 말 이후 10월 달만 갖고 나올 겁니다. 왜? 이제 거래대금이 터져주면서 본격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흐름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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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나오다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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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임이 나오다가 여러분들께 칠판 기능을 좀 쓰려고 그랬더니 안되네. 조금 이따 내가 다시 할게요 제가. 그래서 이 SM의 부분. 웃으셔야 돼요. 지금 장어 어렵다고 울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웃으셔야죠. 그래서 이 SM의 부분의 기준점들을 어떻게 대처를 하려면 우리가 완벽하게 내 계좌의 수익으로 연동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십시오. 꼭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5월 말 또 5월 초. 5월 초가 3만 원 수준이었고요. 5월 말이 정확히 4만 원 초반 4만 원 전후 수준이었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거의 뭐 오늘 거의가 아니죠. 오늘 8만 원을 장중에 어제 오늘 10월 5일 10월 6일 넘겼었기 때문에 그냥 따불이 난 거예요.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부터 1조 이상으로 그리고 나서 쭉쭉쭉 주식수가 그 사이에 5월 초순 5월 7일부터 매집이 됐거든요. 5월 7일 이후에 주식수가 2,345만 주에서 스톡옵션 행사하고 2,371만 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9% 수준의 매집이 지금 단행되어 있어요. 19% 수준의. 근데 SM만 그러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엔터주들에 대한 매집이 JYP, YG 엔터 전부 10% 이상 15% 뭐 그런 식의 매집이 되어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들의 거래대금 시가총액보다는 SM이 이러한 이슈 5월 말에 이러한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자 이렇게 해냈어요. 그래서 5월 26일부터 참 웃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뭐 유럽장 돌리고 있잖아요. 우린 선반영도 있고 아시아는. 그래서 이수만 회장의 지분을 넣고 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다. 인수를 하려고. 근데 결국 카카오 쪽의 기준이 좀 더 무게감이 실렸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의 지분을 다 매각하는 것보다는 아니 이수만 회장 입장에서 그걸 왜 다 매각을 해야 돼?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협업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그 결과물은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지금 그 SM의 대주 지분 매각 이 이슈 부분을 꼭 대박이다. 이렇게 논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엔터주들에 대한 컨텐츠 사업 부분이 포탈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류와 함께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컨텐츠 부분을 포탈에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SM이나 YG센터나 이런 쪽의 수혜, 동반성장 부분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19의 백신 확대 보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코로나 종식, 그 부분에 가장 큰 또 수혜 부분, 그 수혜 부분이라는 것이 이제 집합인원 제한 부분이 좀 완화가 되면 뭐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것에 따른 또 지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만 음원의 판매 확장, 그러니까 실적 개선폭이 2분기 이후에 굉장히 크게 개선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SM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각 증권사에서의 보고서 내용과 그리고 각 언론사에서의 그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해 놓은 보도자료 그런 내용들의 기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 이거 끝내줘 라고 아무리 인정해봐야 메이저들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 근데 지금 SM을 비롯한 엔터주들의 경우에는 메이저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끄리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또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한 군데에서 특정 창구가 매집한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쌍끄리로 여러 군데서 같이 동반적인 긍정적인 시각으로. 근데 이게 지금 8월달 기준, 7월 29일까지 수급을 놓고 8월달 기준에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이거 뭐냐면 누적 수급에 있어서 긍정적인데 매집이 돼 있고 매집이 진행 중인데 주가가 순식간에 깨져 내려간 적이 있겠죠, 고점 대비. 그랬을 때 손바김이 있었고 누적적인 흐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여전히 이 당시 기준의 창구 동향의 최상위 부분이 CS와 모건스탠리, 그리고 JP모건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모건스탠리가 5% 지분 신고를 먼저 해줬다가 이제 5% 미만으로 축소 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CS는 지분 신고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가 물량이 들어온 상태인 거고 메리츠도 개인 선호 창구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누적 수급이 이제 더 확장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 당시 기준, 날짜 보이잖아요. 7월 30일 뭐 이런 식으로. 8월 초에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다행히 8월 4일 10시 30일이면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건 뭐예요? 신고가 갱신! 와우! 무슨 내용이에요? 눌려있다가 강력한 되돌림의 흐름이 나왔겠죠. 노란톡에 오면 뭐가 좋나요? 라고 하시는데 노란톡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 자체를 동영상 유튜브에 유튜브에 구독 관람 신청을 하시라는 거예요. 23시 10분에 뭐를 해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유튜브에서 윤종부의 주식투식형에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립니다. 시황에 대해서 또 종목에 대해서 당장 목요일날 폭등으로 반전이 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뻘겋게 물들여줄 시가총객 극대용주들이 상악 강화하는 그런 장세잖아요. 시가총객 12조에서 25조까지 보름 만에 따불이 나오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금 무너졌죠. 그러니까 무너지기 전에 빠져나와야지. 거래되고 교육받고. 그런 식의 기준에 동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지금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올려드릴 겁니다. 뭐를? 유튜브 구독알람 신청하는 방법을. 그래야 띵똥 SM입니다. 띵똥 SM입니다. 띵똥 위메이드입니다. 띵똥 HK 이노엔입니다. 라고 해서 수익의 기준을 잡아내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SM의 흐름을 SM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엔터주들 전체적인 흐름과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과 다만 저평가 냈을 때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 상태는 아니에요. 수급 논리에 있어서 수급이 19% 수준까지 매집이 돼 있다. 매집 평균 난가 5만 5천 원 수준 대비해서 그렇다면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 그 매집에 대한 교육. 또 노란톡에 오시면 이렇게 텍스트로. 이 기준에서 1차 목표주가 7만 5천 원이고요. 2차 목표주가 10만 원입니다. 지금 356만 조에 매집이 돼 있는데 15% 정도 되고요. 매수 평균 난가가가 4만 8천 8백 원입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7만 원인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차익 실현을 꼭 하셔야겠다는 분들은 고점 대비해서 5%까지 밀릴 때만 마준호선으로 보십시오. 그리고 1.52%의 기준의 차익 실현은 일단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팔아서 뭐 사게요? 뭘 사시려고요? 라고. 그렇게 되면서 올라가다가 7만 5천 6백 원 고점 찍고요. 그러나서 또 밀렸어요. 6만 원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지금 장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고점보다 밀지만 멀지만 어깨에서 팔고 다른 거 봅시다. 다른 거 뭘 봐요? 결국은 엔터즈들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외국 기간에 가장 입맛에 맞고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19%를 쌍끄리로 매수한 종목 자체가 현재 시장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나도 동영상 교육 좀 매일매일 좀 듣게 해주세요. 그럼 동영상 유튜브 구독하려면 신청하셔야죠. 지금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동동동동 한번 가까? 동동동동동. 자 출석체크. 능동적이어야 돼. 동동동동. 동동동동. 붉은 보름달처럼 그냥 동동동동. 그냥 동글동글하게 그냥 상하가 축축축축축 올라가라. 시뻘겋해. 동동동동.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시황도 좀 자주 올려주고 유튜브에 SM 위메이드 내부시서즈 오늘 같은 날 HK 이노앤 오늘은 안 올려드렸잖아요. 그런 거 좀 올려줘서 나중 목요일날 대박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능동적이셔야. 뭔가 수익이 나오겠지. 구독 관람 신청을 하셔야 띵뚱. 매수입니다. 띵뚱. 여기 다 올려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 노란 톡에다가 자료 다 다운받게끔 해드리고 이런 전략 부분들. 매직 계산기.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실 거 아니에요. 66,800원입니다. 9월 30일입니다. 이게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차익실험 범위를 설정은 안 해드립니다. 이걸 차익실험해서 뭐 하게요. 마지노선은 여기인데 저라면 가지고 갈 겁니다. 시가총액 기준에서 1조 5,800억인데 3분의 1 밀리면 2분의 1 밀리면 어쩌고 저쩌고 편입의 기준 설정합니다. 그 동영상을 10분, 20분 장중에 그 바쁜데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면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언제요. 시원 5일입니다. 아니 막말로 지금 현재가 7만 6천원의 기준에 그 당시 기준에 8만원 겨우 깔짝 넘겼어요. 그게 뭐 대박입니다. 하고 지금 갖고 나왔을까 봐 5월 말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다는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설정해드리는 거예요. 10월 5일 날 12시에 또 10분, 20분씩 동영상 올려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매직 계산기 올려서 그리고 매직 계산기에 7만 7,100원입니다. 다 올린 걸 왜 주냐. 매번 그렇게 다 올린 걸 왜 주냐 그래요. 매집은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성장성 부분은 어떻게 할 건데 이런 내용들에 지금 매집 목표 주가 상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데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 일봉 300만 주 2천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이런 기준은 어떻게 할 건데요. 매집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매집을 이렇게 단행을 했을 때 15% 이상 50% 이상에서 100%까지 이게 뭔 얘기인데요. 매집을 했으면 1조 이상짜리 특히 매집을 했으면 매집 평균 단가보다 주가가 당연히 수급 논리에 의해서 올라오겠죠. 그런데 일정 범위 올라와 있어야 그들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 그 범위가 이 정도까지 매집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41페이지짜리 도서를 그대로 또 스캔을 뜬 겁니다. 2007년도 도서에 2007년도 이미 윤정도는 준비가 돼 있었구나. 2007년도부터 이 매집에 대한 기준점을 이렇게 다 설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때 당시에 1조 이상짜리 종목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130개 종목뿐이 없어. 130개. 이때가 1500포인트 수준. 지금은요. 3000이죠. 지금은 300개 종목까지 육박했다가 밀려서 265개가 아니라 지금 최근 기준에 272개였어요. 어제까지. 오늘은 좀 더 밀려 내려와 있을 수는 있어요. 이 교육 자료 받으셔야 되겠죠. 매매매매 한 번 갑시다. 올해 한 번에. 매매매매 나 이 교육 자료 2007년도 도서 41페이지짜리 벌써 다 준비가 돼 있는 교육 자료 내용과 새롭게 만들어놓은 이 내용과 이 내용만 있을까 뒤에 또 있지 않을까요? 매매매매 이 교육 자료를 받고 싶어요. 거기에 이 동영상 교육 받고 싶어요. 지금 너무 짧아 시간이 매매매매 매집주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받고 싶어요. 매매매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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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착순 100명입니다. 선착순 딱 100명이 지금 카운팅하고 있어요. 빨리 들어오셔야 이것도 받아가시고 나중에 공부하세요. 수익 나면 공부하세요. SM 지금 400만 주 매집인데 얼마 2345만 주에서 2371만 주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 무엇이 중요하냐고 중요하지 하이닉스 7억 2800만 주짜리에 400만 주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0.5% 수준? 얘는요 이게 17%대인데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5일과 10월 6일까지 합산하면 19%대 매집이 됐다고 얘만 아니 엔터주들이 대부분이 다 근데 얘만 왜 유독 얘가 거래대금이 그나마 나오니까 거래대금이 그나마도 매집 평균 단가 개인인 매도 평균 매도 단가 5만 5천 원입니다. 그러면 양쪽 쌍거리로 매수를 했는데 5만 5천 원 평균 단가 8만 원이나 올라왔네 여기서 차익실에 하니까 440만 주로 어디다 패 차익실에는 범위가 일정 범위는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매집에 아까 창고들 다 보셨죠? 그대로야 JP모가 한번 왔다 갔다 하고 CS모건스테인 메리츠 비중, 비율, 종목, 수량은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그대로 끌고 가고 있는 5분 봉입니다. 어제 기준에 그리고 1주 월봉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 이거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캔들, 캔들, 캔들이 보여야 돼. 캔들, 캔들, 캔들이 보여야 된다고. 캔들이 보여야 된다고. 캔들이, 캔들이. 우와! 새 빼랑 뛰고 대박 났네. 3거래일 만에 20%씩 올라왔네. 6만 원에서 8만 원까지 올라왔네. 이런 식으로 눈에 확 띄어야 돼요. 우와! 장학형 뜨고 내가 여기서 뭐 했어? 거래대금 수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빠르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셔서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자마자 그거 하셔야 돼. 교육의 힘. 캔들, 캔들. 4대 천황. 내가 보여드릴 거야. 어떻게 되는지. SN 그 4대 천황 교육만 딱 받아놓으셨으면 그냥 따버린 거야, 수익이.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얘 팔아서 중간에 뭘 사게. 그게 멘토의 역할이에요. 가져갑시다 이 기준이. 지금 이 장에. 서창학 중 딱 100명입니다. 오시면 캔들 도서자료 2016년도 11월 9일 윤정도 생일날 만들어난 70119 그 도서 한 권 무료로 통으로 드리고 동영상 교육 교재 통으로 드리고 이걸 왜 다 드려야 돼? 무료로. 딱 10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매매, 매매, 캔들, 캔들. 방송 후에도 대표님만의 매매 기법이 담긴 교육자료 또 캔들 자료까지 받아가시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도 01 윤정도 01 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에 갖다 대시기만 하면 됩니다. 참여코드는 3333입니다.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매매하시면서 정말 소소하게라도 궁금하셨던 것들 정말 많으셨죠? 그 질문의 답변부터요. 소액 투자 전략도 얻어 가실 수 있고요. 주린이분들 뿐만 아니라 바쁘신 직장분들을 위한 활용 가능한 기초 교육자료까지도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기만 하시면 효율적으로 모두 다 투자가 가능하니까요. 얼른 들어오셔서 누구보다 먼저 수익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방송 끝난 후에는 아무리 들어오고 싶으셔도 불가능합니다. 참여코드가 막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선물의 경우에는 1% 미만의 수준에서는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1% 이상 선물의 조정이 나오면 야 이거는 조금 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가 됐을 때는요. 코로나19 때 선물이요. 멈춰있어. 왜 멈춰있지. 이거 잘못됐나. 잘못되기는. 시간의 선물 마이너스가 5% 제한폭인데 4% 때 그냥 하락으로 꾹 멈춰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1% 미만으로 다 돌려놨어요. 유럽 쪽 다 돌려놨어요. 지난 10월 28일 날 독일이 작년 10월 28일 날 독일이 5.09% 장중에 하락이었어요. 최근에 그런 흐름도 없잖아. 오늘 지금 1% 수준인데 에이 선반영 돼있죠 뭐. 미국 쪽 3%세 폭락이 나왔었다니까 그 당시에. 지금 편안하게 보십시오. 자 이 기준에서 세폐량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 월봉 기준에서부터 또 주봉 기준에서부터 전부 불코인데 월봉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수반하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자락의 흐름에 다시금 만약에 눌려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차익실현 범위를 설정해서 대처하기보다는 그렇게 빠른 매매가 가능했으면 지금 방송으로 안 보고 계시겠죠. 독립적으로 매매를 하시겠죠. 그게 아니시라면 잘라내서 나 다른 것도 매매할 거야 또 수익 대박 낼 거야 이거 하지 마세요. 거래량만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까지 놓고 보면서의 기준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2015년도 6월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30% 상하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변덕성의 기준에서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 위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또 주범 기준에서의 갭에 대한 부분 캔들에 대한 부분 장악형 장악형 상승인태 확인형 마찬가지예요. 장악형 장악형 몇 번을 강조드려요. 캔들에서 자 매직 시그널에 매수사이 나왔습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습니다. 꺾여지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어깨에서 판단을 생각하고 차익 실현될 수 있습니다. 자 영선 위에서 꺾여져서 돌리고 있네요. 어맘마 장악형이 떴습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장중 내내 매집의 기준까지 설명해드리면서 녹화를 떠서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투식형에 올려드리잖아요. 주봉의 기준에 상승인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 뭐 어떤 거 어떤 거 기준 장악형 오케이 장악 확인형 오케이 거래대금 수반 일본은 뭐 난리가 전부 캔들에 4대 천황 캔들이 떴네요. 매집까지 되어져 있네요. 캔들이 왜 뜰까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뜨죠. 근데 1조 미만의 종목군들의 흐름에서 그 캔들 보기가 그러니까 수급 보기가 어려운데 1조 이상짜리 종목은 누적적인 외국인 기간에 수급이 들어오니까 대처하기가 편해요. 이런 캔들 도서를 한 권을 통으로 뜯어서 찢어서 스캔을 떠서 여러분들께 자료를 통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료로 그럼 이걸 지금 공부하시겠다고 내 계좌가 C8인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안 하시지. 안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하시겠어? 안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SN 같은 종목에서 아 이렇게 캔들이 놔두고 야 9월 말에 이렇게 새빼령 뜨고 아우 좀 일찍 볼걸? 아우 좀 노른타기 일찍 와서 유튜브 일찍 볼걸? 우와 이 자락의 흐름에 상승장 확인용이었네? 우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까 말한 새빼령이 떴네 변형형의 기준에서 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새빼령이 떴네 6만 원대 초반 중반이면 이건 무조건 다 살 수 있었네? 거기서부터 16,000원 18,000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30 20% 30% 우와 지금 이 장에 왜 이거를 그냥 윤정도는 갖다만 돼도 다 볼 수 있는 이런 자락들에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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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들 범위들을 왜 놓치시냐 이거예요.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나서의 흐름에서 여기서 지금 들어온 거만 4%, 5%가 넘어요.